그 물 속에, 물 위에나 물 속에 있던 그 나무 토막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양지바란 땅바닥 위에다가 올려놨는데 아주 오래됐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겉도 말랐고 속도 바싹 말랐고 물기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바싹 말라 있는 나무 토막이 있다. 그 나무 토막을 가지고 붓이 막대로 해서 불을 피우려고 하면 이거는 불이 피워질 수 있다. 그런데 이때 불을 피우기 위해서 기울여야 하는 노력은 그렇게 지극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조금만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적당히만. 그냥 젖은 막대에다가 나무 토막에다가 불을 지피려고 그 애를 썼던 거에 그 절반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해도 불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생각을 이렇게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나무 토막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비유해서. 비유잖아요. 나무 토막은 사람이에요. 사람이고 물은 뭐냐 하면 이것은 늪이에요. 늪. 사람들이 늪 속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바다에나 물 속에 있는 어류들이 그거는 자기의 삶 속에서 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물 속에서 살다가 물 속에서 태어나고 살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자기들한테 굉장히 안식처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만 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물에 들어가면 위험하잖아요. 그게 편안한 곳이 아니죠. 그와 같이 사람이 이렇게 늪 속에 빠져 있어요. 늪 속에 빠져 있는데 그것이 그 늪 속에서 태어나고 그 늪 속에서 늙다가 그 늪 속에서 병들다가 그 늪 속에서 죽어요. 그래서 이 늪이 아주 자기한테는, 인간들한테는 편안한 안식처예요. 그게 늪 바깥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주 위험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서 인간들이 빠져 있는 이것, 이 늪, 그 다음에 인간에서 더 빠지면 축생으로 더 이렇게 그 늪에서 내려가면 축생이 되고 축생보다 더 늪 바닥으로 내려가면 지옥이 돼요. 그리고 인간에서 조금 더 이렇게 늪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천 개가 있어요. 신들이 사는 천 개가 있거든요. 여섯 개가 있어요. 여섯 개가 죽이 있는데 그것도 늪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이 늪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욕계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그런데 이 욕이 무슨 욕이냐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해요. 감각적 욕망 혹은 감각적 오욕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감각적 욕망이라는 욕에 빠져서 사는 것이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나무토막은 인간이고 물기가 감각적 욕망이고 그 다음에 부시 막대는 법과 유리죠. 자기가 이렇게 불을 피우려고 하는 법과 유리에 해당되고 그리고 부시를 이렇게 움직이는 노력. 그거는 자기가 법과 유리에 따라서 얼마만큼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달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넙에 빠져 있는, 넙에 오래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법과 유리를 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것은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불을 피울 수 없다. 그래서 고행을 하면서 깨달으신 게 뭐냐면 넙에서 빠져나와서 말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속과 겉을 다 말려야 된다.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을 다 떨쳐버려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불을 피우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아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유하시는 거예요.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는 그런 가르침, 그런 경험이 내한테 있을까라고 사유를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를 생각하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과거로 이렇게 사유를 하기 시작해요. 자기 인생에서 사유를 하면서 뭐든지 배웠던 것, 들었던 것, 그다음에 스스로 경험했던 것, 그런 모든 것을 다 점검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몰라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역순으로, 시간의 역순으로 내가 듣고 생각하고 읽었고 배웠고 경험했던 모든 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무슨 관점으로?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는 관점에서.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쭉 이렇게 뒤로 내려가요. 그런데 출가해서 여기저기서 배우고 들은 법과 유래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내려가요. 그리고 태자 교육을 받았을 때의 모든 배움에 대해서 종교적 지식도 배웠을 텐데 그때도 그런 걸 경험하지, 그런 걸 배운 적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여섯 살 때쯤, 대여섯 살 때쯤 돼서 이런 경험을 해내요. 어릴 적 부왕께서 농경제 의식을 거행할 때 어떤 나무 아래 홀로 앉아서 경험했던 선정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때 어렸을 때 농경제를 이렇게 봄에 농경제를 이렇게 왕하고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부왕과 어머니하고 다 이렇게 나와서 밭에 가서 하루 이렇게 농부하고 똑같이 농사를 짓는 걸 해요. 그게 농경제인데 모든 사람들이 왕부터 해서 모든 이렇게 사람들이 신분 차이 없이 모두 덜에 나가서 하루 똑같이 농부처럼 일을 해요. 그 해에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면서 이런 농경제 제도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어린 석가모니 부처님을 처음으로 궁 바깥에 나가서 바깥에 세상의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세상 구경을 시켜주는데 궁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요. 그러나 그 행사가 아주 번잡해서 번잡해서 이렇게 태자를 이렇게 천막에다가 쳐놓고 혼자 내버려둬요. 왜냐하면 왕도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흥리를 하는데 그 밑에 사람들이 흥리를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를 돌보는 시녀하고 그 밑에서 돌보는 사람들도 다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해야만 돼요. 누구든지. 왕이 솔선수범하니까. 그래서 왕자가 혼자 남겨지게 됐는데 혼자 남겨지면서 그 나무 아래서 선정에 들어요. 그런데 이 선정을 이렇게 이제 어떻게 대여섯 살 뿐이 안 된 애가 선정을 드느냐. 출가해가지고 몇십 년도 이렇게 한 사람도 모르는 것을 그렇게 이제 그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은 좀 더 공부를 하시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을 쭉 다 공부를 하시면 그게 이해가 돼요. 전생에 훈습된 것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태어나서 전생의 그 기억들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머리 여기가 굳어지면서 그게 싹 없어져요. 없어지다가 그 인간으로 태어나서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인간으로서 생존해야 되는 지식과 기술 같은 걸 습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전생의 그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직 이렇게 학교에 가서 공부를 배우기 직전이에요. 직전이고 그래서 이렇게 전생의 훈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그 순간에 선정에 들어요. 선정에 들었는데 그 선정에 그 선정 상태가 어땠느냐고 이렇게 그 체험을 기억해내느냐 하면 그 선정에서는 감각적 욕망을 멀리 떨쳐버리고 안으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를 잘 제거하고 가라앉혔으므로 혹시 그것이 정각에 이르는 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선정의 기억에 의하면 감각적 욕망이 없었던 거예요. 감각적 욕망이 없었고 안으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도 없었고 없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정각에 이르는 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즉시 스스로 생각에 답이 나왔어요. 이것이 정각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답변이 스스로한테 즉각 나온 거예요. 찾았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때 선정을 이렇게 어릴 때 선정을 닦으면서 뭐를 느꼈냐냐면 기쁨과 행복을 느껴요. 어릴 때 초용하게 이렇게 나무 밑에서 아무도 없어서 전생의 혼습으로 선정을 닦는데 갑자기 기쁨과 행복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왜 기쁨과 행복을 탐닉하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멀리합니다. 멀리해요. 그 이후로.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감각적 욕망과도 상관없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와도 상관없고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기쁨과 행복을 왜 나는 멀리했을까 그걸 두려워하고 멀리했을까라고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자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행복과 기쁨을 멀리하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는 것을 그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두 가지 사유라는 경에 보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당시 내 사유를 두 부분으로 딱 나누는 거예요. 감각적 욕망에 관련되어 있는 사유 감각적 욕망을 벗어남에 관련된 사유 벗어남 딱 두 개로 나눠요. 나누다가 나눠놓고 감각적 욕망과 관련되어 있는 사유가 나잖아요.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이것은 감각적 욕망에 관련된 사유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반드시 없애버려요. 아까 전에 마음을 마음으로 제압하는 고행을 했잖아요. 그런 걸 한 사람이니까 어떤 내 생각에서 어떤 생각이 나오면 그 생각을 완전히 제어하고 통제하고 없애버려요. 그래서 감각적 욕망에 관련되어 있는 사유가 나오기면 나오는 쪽쪽이 없애버려요. 그랬더니 감각적 욕망에 관련된 사유가 생각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각적 욕망을 벗어남에 관련되어 있는 사유 그거를 해요. 그거를 계속 지속시켜요. 유지시켜요. 감각적 욕망에 관련된 사유를 무조건 없애버리고 나니까 없애니까 없어진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번 경전에 보시면 계속 그걸 유지를 해요. 유지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감각적 욕망을 벗어남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는데 그것을 너무 거듭 생각하고 거듭 고찰을 하고 관찰을 하면 몸이 피곤해진다. 몸이 피곤해지니까 마음이 또 들뜨게 되고 산란해지니까 그것을 이제 거듭 생각하지 않고 거듭 관찰하지 않고 그냥 마음을 없는 상태를 고요하게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서 그걸 유지시켜요. 계속 마음을 안정시키고 가다듬으면서 감각적 욕망에 관련된 모든 사유를 다 제거하고 감각적 욕망을 벗어남에 관련되어 있는 사유만을 계속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 상태를. 그 상태를 유지시켰더니 뭐가 생기느냐 하면 기쁨과 행복이 생기는데 이 기쁨과 행복은 왜 생기느냐 하면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불선법을 완전히 떨쳐버림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그것을 이생희락이라고 그래요. 이생희락. 이생희락을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과 행복이 나오는 것을 거부하거나 멀리하지 않아요. 옛날 어렸을 때처럼. 왜? 이건 감각적 욕망에 관계없이 감각적 욕망을 오히려 떨쳐버림으로 해서 생긴 것 때문에. 그래서 그 기쁨과 행복을 유지를 해요. 그게 초선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과 행복에서 만족하지 않고 이것을 버리고 정생희락으로 가요. 그게 제2선정을 성취를 하는 거고 정생희락을 버리고 이희멸악지로 가요. 그게 제3선정을 성취를 하는 것이고 이희멸악지를 버리고 4년 청정지를 들어가요. 그게 제4선정을 성취하는 거예요. 제4선정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 산명을 이루세요. 산명을 이루시는데 초경에 숙명통을 성취하시고 2경에 천안통을 성취하시고 삼경에 누진통을 성취하시면서 깨달음을 완전히 성취하시게 돼요.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우치시기 전에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에 이르는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방법대로 깨우침을 낚으셨어요. 깨우침을 이루셨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깨달음에 이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한테는 어떻게 가르쳤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시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